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피해 맑은 공기와 함께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는 추천 여행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강원도 일부 지역의 리조트들은 주말에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노호텔 리조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지점 대부분에서 예약률이 급감했지만 도내 동양 일대 4개 지점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예약률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솔비치 양양 관계자는 강원도나 탁 트인 바닥 쪽이 안전하게는 인식이 많아 타 지역보다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지난 주말 강원도 여행을 떠났는데 빈방을 찾기가 힘들어서 계곡바다만 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다시 19장기화에 외출자재 분위기가 확산했지만 강원도 지역 호텔과 리조트는 빈방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호텔 객실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객실이 독립형으로 이뤄질 리조트는 회복세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리조트 업계에 따르면 지역 대형 리조트 단독형 객실 가동률은 8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방을 구하기 힘들 리조트도 생겨났습니다. 소노 호텔의 리조트는 전국 17개 지점 가운데 삼척과 양양에 위치한 리조트들의 주말 예약률이 3월 들어 9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4월 예약률 역시 완만한 회복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등 외출을 자제했던 사람들이 봄을 맞아 리조트를 찾으면서 주중에도 40%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강원도 구성 켄싱턴 설악벨리 리조트는 이번 주말 만실입니다. 다음 주말 예약률도 현재 기준 80%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만실이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속초 켄싱턴 설악비치 호텔, 객실 예약률도 90%를 상하합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전국 켄싱털리조트 23개 지점의 매출이 급락한 가운데 이처럼 실적을 내는 곳은 고성군의 설악벨리와 설악비치 지점 두 곳 뿐입니다. 2019년 11월 개장한 켄싱털리조트 설악벨리는 설악삼자락에 들어선 단독형 리조트로 전체 144개 객실이 모두 독립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 방이 3개씩 있고 야외 바비큐 시설을 갖췄습니다. 아침 식사는 식당 비판식 대신 객실로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인을 하고 나면 누구도 마주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정 때문에 코로나19를 피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객실이 독립형으로 이루어진 켄싱털리조트 설악벨리입니다. 코로나 피신차를 찾는 고령의 손님들이 공기 좋은 강원도에서도 숙초, 강릉 같은 관광지보다 상대적으로 더해 알려지고 한적한 구성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다면서 비용은 상관없으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자기 숙박이 가능하냐고 묻는 예약 문의 전화가 종종 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로부터 짧은 이동시간, 낮은 인구밀도, 바다와 산을 낀 청정 이미지 등을 고려해 강원도가 일종의 코로나 비난처로 뜨는 모양새입니다. 한화 리조트의 경우 숙초에 있는 설악소란 후 지점의 주말 예약률이 이와의 말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은 빈방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이곳을 찾은 직장인 A씨는 주차장은 만석이고 체크인하는 데만 4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복잡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릉 지역 구급 호텔로 손꼽히는 시마크는 주말 객실 가동률 80%를 상하합니다. 리조트 관계자는 리조트 특성상 체크인을 하면 다른 투숙객과 마주치지 않고 독립된 상황을 할 수 있어 예약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이상 장기 투숙 문의도 자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호텔들이 주말 특수를 누리는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호텔은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찾는 손님이 확연히 줄며 객실 가동률이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인천 월미도와 영종도 내 관광호텔도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일 5만원대에 판매하던 숙박요금을 3만원대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90%는 빈방입니다. 인천 지역 한 호텔 관계자는 인건비를 비롯해 운영상 고정비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지속되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강원 삼척시는 여행객들에게 삼척사랑상품권 구매금액의 10%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 판매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은 농축혓 등 지역금융기관 13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지역 가맹점 903개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삼척시가 3월 20일 오전 11시 50천에서 어린연어 23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날 방류하는 어린연어는 지난해 50천과 마흑천으로 흑여한 연어를 세란해 인공보화시킨 후 5개월간 키운 건강한 연어입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계약 연기에 따라 3월 18일부터 계약 전까지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모든 유료 관광지를 전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대상 관광시설은 도계 유리나라엔 피노키노나라와 동굴 신비관, 환선굴, 대금굴, 해양 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 해상케이블카, 이사부사자공원 등입니다. 최근 관광객들은 인구밀집시설을 비해 맹방비치 캠핑장, 장호비치 캠핑장 등 야외 데크의 차량이나 텐트를 이용해 숙식을 하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청정한 공기와 수려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삼척시의 관광지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어린이 동반 가족들에게 관광지 요금을 전면 무료로 제공해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